안녕하세요 샷바 오늘은 소드앤실드 vs 쏜 대결구도입니다 과연 어느쪽이 승자일까? 궁금하시죠 그럼 여기서 끝까지 보십시오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도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샤이니스타 vs 울트라 샤이니 이건 맨 마지막에 가겠습니다 신버전 나는 나는 많은 것부터 깔거야 자 바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썬앤몬이니깐 썬부터 바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울트라 썬입니다 울트라에요 울트라 저는 쌍벽 우와 이거 카드가 완전 퍽퍽하다고 네론벨트 근데 이거 카드 옛날패를 만져보면 창공스트림 저는 계속 울트라 썬이니깐 새팩있어요 커트로토무 로토무 카드 옛날걸 만들면 되게 퍽퍽하 마쩜 퍼펙트 자폭코일 게을린 홀로 이게 울트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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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격마스터 오 호텔 석탄삽 홀로 또또 얘 나와야되 얘 나와야되 이거 주인공 꽉나왔네 레그네스 백마버드레스 특이해 프롱스트로토봉? 이름이 왜 이래? 안나왔고 연격의 마스터 이상한 사탕 와 부럽다 오! 울트라 포스 까부져버렸어 울트라 포스 울트라 포스 아까 한개도 안나왔어 무한존 한카리아스 뒤에 케이크 아 이쁘다 후파홀옷 바냐오크래쉬 자폭호일 오! 대왕끼리동 브이메이스 저는 이제 얼터제네시스 얼터제네시스 양철의 볼트텍 야 이거 얼터제네시스 완전 골동품 아니야? 골동품? 짜란거우까 자 이건 안가고싶어 이거는 스키브의 헤어로즈 이거는 진짜 조금있던 각성의 용사 와 각성의 용사 이거 타임널지에서 이거 우리 산지 되게 오래졌던거 같은데 완전 골동품이네 또 자 이거 좋은거 나왔어? 염뉴트 대망 샤이니스타 브이백 울트라 샤이니 과연 승리 이제는 이제는 멍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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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근데 되게 이쁜데 포로에너지 포로에너지 저는 꿩입니다 꽝 전 다태우진의 브이백스 아 아쉽네요 마치 됐어 나 한장 건졌다 전 두장 건졌습니다 내가 더 많은건 이거는 이거는 GX가 확률적으로 적다고 샤크가 주인공을 뽑았으니까 샤크 승으로 인정 샤크 승 아빠는 뭐 브이백스만 나온건데 샤크는 GX 나왔으니까 샤크 승 아빠 승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